마지막 곡을 저희가 들려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. 혹시 저희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포털사이트에서 그냥 아카펠라 그룹 쏘리스 7 이렇게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다음 카페를 찾아오실 수 있고요. 거기 오시면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콘서트를 하고 있거든요. 소극장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그 소식과 함께 저희 소식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만나서 되게 반가웠고요. 여름 한참 더울 텐데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여름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카페라 그룹 쏘리스 쳤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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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